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뽀뽀입니다. 오늘은 중국 유명한 개그맨 인터뷰를 통해서 특기와 말하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번 개그맨 이름은 샤슨양이라고요. 중국 동북사랑이라서 동북사랑의 말투 좀 있습니다. 차마 없이 한 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 이길 게요 평강에 어떤 타노이는지 정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 이길 게요 왜냐하면 나는 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 말투로 사용해요 뒤에 특징부터 쓰시면 돼요 제가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부하우 여기 부하우 아니고 사성이에요 부하우 부하우 좋아하지 않다 하우 사성 읽을 때는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부하우 안좋아해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부하우 안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 그렇게 당냥하지 않아요 짠 당냥하다 복잡하다 친구들이 거의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의미 가지고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당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냥하지 않아요 명명밖에 없어요 제가 2008년 제가 2008년 제가 전화한의 상췄 그 때의 친구들 제가 2008년 제가 전화한의 상췄 전화한 나오기 전에 사귀했던 친구였어요 춘완는 중국 제일 유명한 제일 큰 국정 특징 프로그램이에요 상춘완, 춘완엔 나온다 一直到现在也是那么 지거 지금까지도 명명밖에 없어요 一直到现在 지금까지 또 그들을 통해서 새 친구를 만들어야 해요 파잔은 발전하다라는 뜻이며 원래 친구,朋友와 같이 쓰지 않는데 다 단계 판매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 단계 판매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판매하여 가잉시키잖아요 저렇게 파잔을 재미있게 사용 가능합니다 파잔 지거 펑유 명명 친구를 만들다 명명 친구를 사귀다 저这样 라이 파잔 외드 펑유群 저这样 라이 파잔 외드 펑유群 그렇게 저희 인매를 만들어요 펑유群 펑유群 위챗에서는 모멘 여기서는 인매 라고 이해해주세요 펑유群 펑유群 응 就是那麼幾個 我08年 從我沒上春晚那個時候的朋友 一直到現在也是那麼幾個 我還得跟他們手裡再發展幾個朋友 응 就這樣來發展我的朋友圈 因為我這個人呢 我是不好交朋友 不是不好 就是交朋友沒有那麼亂 沒有那麼雜 就是那麼幾個 我08年 從我沒上春晚那個時候的朋友 一直到現在 也是那麼幾個 還得跟他們手裡再發展幾個朋友 就這樣來發展我的朋友圈 오늘은其實 아니고 荒涼입니다 여러분有心理 영상 꼭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 좋아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我們下次再見 很 sincerely Louvre 按讚 我們下一個 公古 我們下一個 人 小燈 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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